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민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변과 교류 없이 지내다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갈수록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흔히 고독사하면 홀로 사는 노인을 떠올리실 텐데 요즘엔 40, 50대 중년층, 심지어 20, 30대 청년층에서도 고독사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꼭 남일 같지는 않다라고 느끼는 국민도 늘고 있다는데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살면서 홀로 지내는 것도 쓸쓸했을 텐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누구의 배웅도 받지 못한 채 떠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자신이 고독사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평균 32% 정도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1명꼴인 9.2%는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10명 중 3명 정도는 고독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는 건데요. 성별이나 나이별로도 차이가 있었나요? 일단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4% 정도 차이로 크지 않았고요. 다만 연령대로 보면 고독사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가 뚜렷했습니다. 30대가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을 39.53%로 가장 높게 봤고요. 다음으로는 40대와 50대, 60대 순이었습니다. 굉장히 의외인 결과인데요. 왜 유독 30대가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 더 높았던 걸까요? 사회적 교류도 활발한 시점이잖아요. 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연령대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보통의 속도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0대가 취업과 결혼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정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특히 주거 형태나 경제적인 지위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고독사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43.27%로 가장 높았고요. 월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일용직 노동자가 고독사 가능성을 가장 크게 봤습니다. 고독사라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까지 주거 형태와 경제적 지위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요. 그럼 1인 가구의 경우는 어떻던가요? 혼자 살거나 가족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본인의 고독사 확률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도 확인됐습니다. 1인 가구가 고독사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58.3%는 가족이 있어도 고독사가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제부분이 고독사를 취약계층 등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일상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를 놓고 보니까요. 누구도 고독사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인 셈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고독사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한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 고독사를 사회적 문제로 보는 응답은 81.1%에 달했지만 개인적인 문제라는 응답은 23.5%에 그쳤습니다. 네 고독사의 또 다른 이름은 사회적 타살인데요. 그만큼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는 의미인 거죠. 내 가족, 내 이웃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 사회적 차원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촘촘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